아 발음 테스트 어제 다시 보기로 보고서는 진짜 충격 먹었어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오늘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 오늘 연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아 떨려 떨려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1단계가 이거거든요 빨리 발음을 빨리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건 내 마음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되죠 저는 원래 빨리 말하는 이게 자판이 잘 안보여서 아 자판이래 화면이 잘 안보여요 1단계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크포프 진과 차스 차코프는 라호 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트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투 에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포테투칩 펴파야 등을 포식했다 포식하였다 김혜기지나 선생님 결정선 함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모른척 해 줍시다 오늘 어제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? 1단계 네 다시 2번 콩깍지들의 콩깍지는 깐콩깍지인가 안깐콩깍지인가 콩깍지가 어쩌냐고 어쩌구 거기ивают 짧은 suas 공광지사 공광지인데 난이도 몇 단계 들어갈까요? 지금 2단계, 3단계 까지 있거든요? 어디 갈까요 여러분? 몇 단계? 경찰청 이거야 경찰청?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? 경찰청? 좀 느리게 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러면 발음 테스트니까 경찰청 청찰상은 왜 철상상이냐 청찰상이냐 경찰청 아니 안 될 거 같아 나 진짜 아닌 거 같아 나 지금까지 재밌으라고 연기한 거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쉽네 이거 완전 쉬운데요? 한영양장점엽 아니 억울해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? 오기가 생겨서 2단계는 내가 자존심을 회복할 거예요 나 진짜 자존심을 회복할 거야 나 진짜 이거 안 되면 나 오늘 잠 안 잘 거야 잠 안 잘 거야 잠 안될거야 잠 안 잘 거야 잠 안 잘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